자, 미션 뽑아볼게요. 아, 멤버 2명에게 사랑해 듣기 실패시 하트 셀카 올리기. 아, 이거 바로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연준아, 사랑해. 사랑해. 어, 나도. 나도 뭐. 나도. 나도 뭐. 나도. 나도 뭐, 한국어로. 나도 뭐. I love you. 한국어로 해야지. 와, I love you. 또. 쵸빈이 형. 사랑해요. 여보세요? 잠깐만, 중요한 시점이. 말만 하면 돼, 말만. 야, 사랑해.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더 표현해봐요. 사랑, 얼마나 사랑할지. 빨강, 빨강. 파랑, 파랑. 사랑해. 사랑해, 나도. 성공. 미션 너무 좋다. 자, 미션 끝났습니다. 저는, 뭐. 점블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점이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I hope you love me. 아, 아이. 그럼, 사장님. 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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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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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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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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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